지금부터 최신 기출 유형 1회, 여수 거북선 대축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초급 난이도의 기출 유형 문제입니다.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의 완성 이미지 위에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먼저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자리를 그린 후 가운데를 그립니다. 그 다음 왼쪽과 가운데 중심의 선을 그리고 오른쪽과 가운데 중심의 선을 그리면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6등분의 직사각형이 그려지면 가로와 세로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을 그립니다. 디자인 원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디자인의 작품 구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재단선은 3mm 재단 여유를 두고 용도에 맞게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작품 구격이 180-260이므로 실제로 여러분이 작업해야 할 창의 크기는 상와 좌우 각각 3mm씩 여유를 더한 186-266mm가 되겠습니다. 이 크기는 디자인 원고에 표시해 두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 거북선과 파도, 하늘 이미지를 확인한 후 그 외에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도 파악하고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작업한 부분을 디자인 원고에 꼼꼼히 체크하면 실제 시험 볼 때 실수로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작업창에도 그리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누릅니다. 단위는 mm, 너비는 186, 높이는 266mm,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의 이름을 마우스로 더블클릭하여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길게 클릭하면 여러 툴이 나타나죠? 여기서 넥탱글라 그리드 툴을 클릭한 후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너비는 180, 높이는 260mm로 설정하고 호리젠탈 디바이더와 버티칼 디바이더의 넘버를 3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16등분이 된 사각형 격자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윈도우, 얼라인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Shift와 F7을 누릅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투, 얼라인 투 아트 보드와 얼라인 오브젝트,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칼 얼라인 센터를 차례로 클릭하면 격자 도형이 작업창의 안쪽으로 가로 가운데 정렬과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오브젝트, 락, 셀렉션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과 숫자 2를 눌러 격자 도형을 잠급니다. 뷰, 스마트 가이드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과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하는데 이 스마트 가이드는 도형의 고정점이나 선분의 교차점, 중심점 등을 찾기 쉽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격자의 꼭지점을 맞춰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립니다.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모두 그리고 셀렉트, 올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과 A를 눌러 모두 선택합니다. 그러면 격자 도형은 제외하고 대각선만 선택된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길게 클릭한 후 리플렉트 툴을 클릭하여 더블 클릭합니다. 버티카를 선택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복사합니다. 오브젝트, 언락 올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Alt, Ctrl, 숫자 2를 동시에 눌러서 격자 도형의 잠금을 풀어줍니다. 단축키 Ctrl과 A를 눌러 격자 도형과 대각선을 모두 선택합니다. 툴 패널에서 컬러 모드의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한 후 선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오브젝트, 그룹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로 선택하거나 Ctrl과 S를 눌러 파일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으로 입력하고 파일 형식이 어도브 일러스트레이터인지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속해서 OK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그리드 작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이미지나 도형의 크기, 위치, 간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제정할 경우 전체적으로 감점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드 제정하는 부분을 항상 주의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드를 작업한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잠그고 Create New Layer를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이 레이어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시킨 후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도형으로 변경합니다. 원형 문양을 만들기 위해서 툴 패널의 컬러 모드에서 면색을 없애고 Rectangle 툴을 길긋 클릭하여 Ellipse 툴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큰호원을 그립니다. 단축키 Ctrl과 R을 눌러 눈금자를 나타내고 Selection 툴을 클릭한 후 왼쪽 눈금자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원의 중심에 표시합니다. 위쪽 눈금자도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안내선을 표시한 후 Shift를 누르며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숫자 2를 눌러 잠가줍니다. 큰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Scale 툴을 클릭하여 Alt를 누른 상태에서 원의 위쪽 포인터를 클릭합니다. Scale을 20으로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Arc 툴을 클릭하고 큰 원의 오른쪽 포인터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작은 원의 중심까지 드래그하여 호를 그려줍니다. 펜 툴로 방금 그린 호의 끝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큰 원의 오른쪽 포인터까지 연결합니다. Selection 툴로 작은 원을 뺀 나머지 도형을 선택하고 Window Pathfinder 메뉴를 선택합니다. Shape 모드에 Intersect를 클릭하고 남은 도형을 모두 선택하여 이번에는 Unit를 클릭합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Rotate 툴을 클릭한 후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클릭합니다. Angle을 90으로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과 D를 두 번 눌러 복사합니다. Selection 툴로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하여 P를 더블 클릭하여 이미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Scale 툴을 더블 클릭하여 50으로 입력한 후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Selection 툴로 안쪽 도형의 크기를 단축키 Shift와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시킵니다.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작업창 왼쪽 위에 도형을 가져와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단축키 Alt, Ctrl, 숫자 2를 동시에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Delete를 눌러 안내선을 삭제합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Reflect Tool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지점을 클릭합니다. Vertical을 선택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수시로 저장하는 것 잊지 마시구요. 이제 물결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Pen Tool을 클릭하고 면 색을 없앤 후 물결 형태를 그립니다. 왼쪽 아래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곡선을 그리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클릭하고 드래그를 반복하여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나갑니다. 바깥쪽의 형태가 잡히면 안쪽으로 손을 그린 후 시작점을 클릭하여 물결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선색을 없애고 P를 더블 클릭하여 이미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Ellipse Tool을 클릭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면서 비슷한 위치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작은 원을 만듭니다. Selection Tool로 형태의 간격을 조절하고 모두 선택하여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의 선을 그린 후 형태를 완성합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물결의 형태를 선택한 후 Reflect Tool을 클릭하고 Alt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클릭하여 Horizontal을 선택한 후 Copy를 클릭합니다. Selection Tool로 복사된 물결의 형태를 적당한 위치에 이동시키고 간격을 조절합니다. 완성된 물결 문양을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작업창 아래쪽으로 물결 문양을 가져와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Alt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문양의 끝선에 맞춰 복사한 후 모두 선택하고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계속해서 문양을 복사한 후 모두 선택하고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저장하고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엘립스 툴로 면색이 없고 크기가 다른 3개의 타원을 그립니다. 펜 툴로 곡순을 그려 둥근 산 모양을 그립니다. 계속해서 큰 타원과 가운데 타원 사이를 연결하는 도형을 그립니다. Selection 툴로 둥근 산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을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유니트를 클릭합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라덴트 패널에 P를 클릭합니다. 왼쪽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에 내림 버튼을 클릭하여 CMYK로 선택합니다. C90M10Y0K0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 색상을 C100M40Y0K30으로 설정합니다. 타입을 Linear 각도를 마이너스 90도로 설정하고 툴 패널의 컬러 모드에서 선색을 클릭하고 None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되겠죠? 둥근 산 모양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rrange Bring to Front 또는 단축키 Shift-Ctrl 대괄호를 눌러 앞으로 배치합니다. 모양이 선택된 상태에서 P를 더블 클릭하여 흰색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None으로 설정합니다. Type 툴로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고 여수씨와 영문 여수씨를 각각 입력합니다. 문자를 두껍게 하려면 Option Bar에서 Stroke의 수치를 조절하면 됩니다. Selection 툴로 문자를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Create Outline을 적용시킵니다. 도형과 문자를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하는 작업창으로 가져가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희망 희망 힘찬 비상 요수 거북산 대축제를 각각 입력합니다. Selection 툴로 문자를 모두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Create Outline을 적용합니다. 계속해서 Object Pass Outline Stroke 메뉴를 선택하여 선을 면의 석성으로 변경해줍니다. Alice 2를 클릭하고 면 색을 이미의 색으로 설정한 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여 문자의 자음 위쪽에 원을 그립니다. 계속해서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자음 위쪽에 원을 복사합니다. Selection 툴로 문자와 On을 모두 선택하고 Best Finder 패널에서 유니트를 클릭하여 합친 후 작업창으로 가져와서 크기를 조절하고 저장합니다. 자 이제 기준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Rectangle 툴을 클릭하고 작업창 빈 공간을 클릭하여 너비는 186, 높이는 266mm로 설정하고 선과 면 색상을 없애줍니다. Align 패널에서 Align Tune Art Board로 선택하고 Align Object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와 Vertical Align Center를 클릭하여 작업창 한가운데로 배치시킨 후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지금부터 최신 기출 유형 1회 여수 거북선 대축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초급 난이도의 기출 유형 문제입니다.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의 완성 이미지 위에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먼저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자리를 그린 후 가운데를 그립니다. 그 다음 왼쪽과 가운데 중심에 선을 그리고 오른쪽과 가운데 중심에 선을 그리면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6등분의 직사각형이 그려지면 가로와 세로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을 그립니다. 책을 통해 디자인 원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디자인의 작품 구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재단선은 3mm 재단 여유를 두고 용도에 맞게 표시할 것 이라고 되어 있죠? 작품 규격이 180x260이므로 실제로 여러분이 작업해야 할 창의 크기는 상와 좌우 각각 3mm씩 여유를 더한 186x266mm가 되겠습니다. 이 크기는 디자인 원고에 표시해 두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 거북선과 파도, 하늘 이미지를 확인한 후 그 외에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도 파악하고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작업한 부분을 디자인 원고에 꼼꼼히 체크하면 실제 시험 볼 때 실수로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작업창에도 그리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누릅니다. 단위는 mm, 너비는 186mm, 높이는 266mm,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의 이름을 마우스로 더블클릭하여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길게 클릭하면 여러 툴이 나타나죠? 여기서 넥탱글라 그리드 툴을 클릭한 후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너비는 180, 높이는 260mm로 설정하고 호리젠탈 디바이더와 버티칼 디바이더의 넘버를 3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16등분이 된 사각형 격자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윈도우, 얼라인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Shift와 F7을 누릅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Align to, Align to Artboard와 Align Object, Horizontal Align Center, Vertical Align Center를 차례로 클릭하면 격자 도형이 작업창의 안쪽으로 가로 가운데 정렬과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Object, Lock, Selection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과 숫자 2를 눌러 격자 도형을 잠급니다. View, Smart Guide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과 U를 눌러서 Smart Guide를 활성화하는데 이 Smart Guide는 도형의 고정점이나 선분의 교차점, 중심점 등을 찾기 쉽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Line Segment 툴로 격자의 꼭지점을 맞춰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립니다.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모두 그리고 Select, All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과 A를 눌러 모두 선택합니다. 그러면 격자 도형은 제외하고 대각선만 선택된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Rotate 툴을 길게 클릭한 후 Reflect 툴을 클릭하여 더블 클릭합니다. 버티카를 선택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복사합니다. Object, Unlock All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Alt, Ctrl, 숫자 2를 동시에 눌러서 격자 도형의 잠금을 풀어줍니다. 단축키 Ctrl과 A를 눌러 격자 도형과 대각선을 모두 선택합니다. 툴 패널에서 컬러 모드의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한 후 선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Object, Group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Group으로 지정합니다. File, Save 메뉴를 선택하거나 Ctrl과 S를 눌러 파일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으로 입력하고 파일 형식이 Adobe Illustrator인지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속해서 OK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그리드 작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이미지나 도형의 크기, 위치, 간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제작할 경우 전체적으로 감점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드 제작하는 부분을 항상 주의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드를 작업한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잠그고 Create New Layer를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이 레이어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시킨 후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도형으로 변경합니다. 원형 문양을 만들기 위해서 툴 패널의 컬러 모드에서 면색을 없애고 넥탱글 툴을 길게 클릭하여 엘립스 툴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큰 원을 그립니다. 단축키 Ctrl과 R을 눌러 눈금자를 나타내고 Selection 툴을 클릭한 후 왼쪽 눈금자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원의 중심에 표시합니다. 위쪽 눈금자도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안내선을 표시한 후 Shift를 누르며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숫자 2를 눌러 잠가줍니다. 큰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클릭하여 R2를 누른 상태에서 원의 위쪽 포인터를 클릭합니다. 스케일을 20으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크 툴을 클릭하고 큰 원의 오른쪽 포인터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작은 원의 중심까지 드래그하여 호를 그려줍니다. 펜 툴로 방금 그린 호의 끝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큰 원의 오른쪽 포인터까지 연결합니다. 셀렉션 툴로 작은 원을 뺀 나머지 도형을 선택하고 윈도우 패스파인더 메뉴를 선택합니다. 쉐임모드에 인터섹트를 클릭하고 남은 도형을 모두 선택하여 이번에는 유니트를 클릭합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클릭한 후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클릭합니다. 앵글을 90으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두 번 눌러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하여 P를 더블 클릭하여 이미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50으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안쪽 도형의 크기를 단축키 Shift와 R 툴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시킵니다.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작업창 왼쪽 위에 도형을 가져와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단축키 Alt, 컨트롤, 숫자, E를 동시에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Delete를 눌러 안내선을 삭제합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Replace 툴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지점을 클릭합니다. 버티컬을 선택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수시로 저장하는 것 잊지 마시구요. 이제 물결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 툴을 클릭하고 면 색을 없앤 후 물결 형태를 그립니다. 왼쪽 아래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곡선을 그리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클릭하고 드래그를 반복하여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나갑니다. 바깥쪽에 형태가 잡히면 안쪽으로 손을 그린 후 시작점을 클릭하여 물결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선색을 없애고 P를 더블클릭하여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엘립스 툴을 클릭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면서 비슷한 위치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작은 원을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형태의 간격을 조절하고 모두 선택하여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의 선을 그린 후 형태를 완성합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물결의 형태를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클릭하여 Horizontal을 선택한 후 Copy를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복사된 물결의 형태를 적당한 위치에 이동시키고 간격을 조절합니다. 완성된 물결 문양을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작업창 아래쪽으로 물결 문양을 가져와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문양의 끝선에 맞추어 복사한 후 모두 선택하고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계속해서 문양을 복사한 후 모두 선택하고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하고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면색이 없고 크기가 다른 세 개의 타원을 그립니다. 펜 툴로 곡순을 그려 둥근 산 모양을 그립니다. 계속해서 큰 타원과 가운데 타원 사이를 연결하는 도형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둥근 산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을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유니트를 클릭합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라덴트 패널에 P를 클릭합니다. 왼쪽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에 내림 버튼을 클릭하여 CMIK로 선택합니다. C90 M10 Y0 K0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 색상을 C100 M40 Y0 K30으로 설정합니다. 타입을 Linear 각도를 마이너스 90도로 설정하고 툴 패널의 컬러 모드에서 선색을 클릭하고 Non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그라덴트가 적용되겠죠? 둥근 산 모양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rrange Bring to Front 또는 단축키 Shift-Ctrl 대괄호를 눌러 앞으로 배치합니다. 모양이 선택된 상태에서 P를 더블 클릭하여 흰색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Non으로 설정합니다. Type 툴로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고 여수시와 영문 여수시를 각각 입력합니다. 문자를 두껍게 하려면 옵션 바에서 스트로크의 수치를 조절하면 됩니다. 셀렉션 툴로 문자를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Create Outline을 적용시킵니다. 도형과 문자를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작업창으로 가져가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희망 2012 힘찬 비상 요수 거북산 대축제를 각각 입력합니다. 셀렉션 툴로 문자를 모두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Create Outline을 적용합니다. 계속해서 Object Path Outline Stroke 메뉴를 선택하여 선을 면의 속성으로 변경해줍니다. Alice Tool을 클릭하고 면 색을 임의 색으로 설정한 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여 문자의 자음 위쪽에 원을 그립니다. 계속해서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자음 위쪽에 원을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문자와 On을 모두 선택하고 Best Finder 패널에서 유니트를 클릭하여 합친 후 작업창으로 가져와서 크기를 조절하고 저장합니다. 자 이제 기준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Rectangle Tool을 클릭하고 작업창 빈 공간을 클릭하여 너비는 186 높이는 266mm로 설정하고 선과 면 색상을 없애줍니다. Align 패널에서 Align Tune Art Board로 선택하고 Align Object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와 Vertical Align Center를 클릭하여 작업창 한가운데로 배치시킨 후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